어? 어이 미친 새끼! 뭐하는 거야? 샤인 머스캣 전에 감시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. 다 찍었네. 애를 좀 쓰네. 아, ㅅㅂ. 드라마요? 정상민 연기하는 거 좋아하지? 어? 연기 해볼까요? 컨셉 뭘로 해볼까요? 환자 의사가 어때요? 그래요. 제가 의사할게요.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. 진대리 씨. 어? 네. 시험 칭찬할게요. 아이고, 저 괜찮은가요? 열이 40도잖아요. 이재용이 될 때까지 대체 병원 안 오고 뭐 하신 거예요? 죄송합니다, 수술님. 약 먹었어요, 안 먹었어요? 제가 지난주에 처방해준 약 먹었어요, 안 먹었어요? 포, 포, 포카리 스웨트 말씀하시는 건가요? 먹, 먹긴 했습니다만.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.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얼마나 남았죠? 뇌에 폭이 생겼어요. 사실이 힘드실 겁니다. 저는 아이가 있어요. 제가 책임져서... 벌써? 네. 어떻게 더 살 수는 없는 걸까요, 선생님? 부모님에겐 알렸습니까? 우리 엄마는 하늘에 있어요. 바로 짓어요. 죄송합니다. 선생님, 그거 아세요? 뭡니까? 선생님이... 제 아버지예요. 내 딸이 이렇게 못생겼을 리가 없잖아. 복학생이랑 신입생 어때요? 안녕 얘기? 이번에 처음 들어왔어? 아, 선배님 안녕하세요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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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편하게 있어. 편하게 해요. 조금, 조금 더 편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150살이 못 있어요. 밥 한 번 같이 먹을까? 아, 제가 밥을 잘 못 먹어요. 밥을 못 먹는다고? 동아리는 어디 들어갔어? 아, 저 동아리 안 들려요. 아, 지금 누나가 동아리 하는 게 하나 있거든? 루미큐브 동아리인데, 들어볼래? 근데 저 동아리 들었어요. 안 들었다며? 저 밴드부 들었어요. 요즘 신입생 애들 싸가지가 없네? 일 학번 신입생들. 집합. 너는 이제 큰일 났어. 내가 누군지 알아?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동아리 들어갈게요. 루미큐브를 좀 아나? 저 루미큐브에 대해서... 왕년에... 아, 재밌다. 왕년에래. 서로 계산하려는 상황 어때요? 아, 내가 살게. 아, 아니야! 아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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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아니야. 아, 정말 더 샀잖아. 아니, 아니야. 이걸로 해주세요, 이걸로 해주세요. 아, 나. 오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진짜 진짜 진짜. 괴나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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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단보리. 그나저나 낙서한 장패드는 어디가 슬고 크크. 장패드에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죠? 미안합니다. 보여드릴까요? 네, 보여주세요. 네, 봅시다. 그 얼굴 부분 봅시다. 자자 자자 여러분 이건 진짜 손 남는 거 아닌가 이건 공포예요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? 이 코 옆에 이 빨간 줄? 팔자 잡아 나의 소중한 자산을 나 무슨 짓을 빨리 돌아왔네 뭐야 어떻게 좀 해봐 야 야 야 오스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한객님 보다 오신 분들이라면 진자님 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은 제가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 시청자들이 근데 이거 지금 캠이 너무 진실의 캠이라서 얼굴 차이가 너무 나왔는데 뮤직뱅크 캠 해드릴게요 I'm on the next never 제발 아니 너무 해 맞어 진짜 환경님 아세요? 아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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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은 약간 좀 진짜 약간 여캠 씨거든요 저는 다짜 여캠인가요? 환경님 보다가 오신 분들 좀 실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 알아서 하세요 맞아 맞는데 그래도 너만 있는 것보단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그나마 다행이지 아 어쨌든 알아서 그나마 밸런스 잘 맞았다 널 리액션 하고 나는 뭘 했지? 아니야 뭐 할까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난민분들 제로투 해주세요 제로투 해달래요 제로투를 해달라고? 제로투 해달래요 채워주세요 어? 진짜요? 그냥 물어드릴게요 아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배가 왜케 아프냐 이거? 아.. 야.. 아.. 감사합니다.. 나.. 내 아파! 그쪽 방송에서 키셨어야죠! 아이고 근데 괜찮아요.. 나도 후원할래.. 신경상.. 진짜 짜증난다.. 60만원 밖에 못하는.. 그 자리님은 방송 밖에 안 되고 이런 거 하고 버릇된다.. 정상님 자리님이 추석을 잘했는데 돈 안 주시나요? 아! 정상님 오빠! 너를 해줄게! 추석포 많이 나세요! 아.. 수고해요! 저는 추석에 절했거든요.. 근데 아무것도 안 주셨어가지고.. 혹시 카카오페이 받으십니까? 네! 받아요! 아 카카오페이 받아요? 진짜요? 자! 확인해보세요! 여러분! 원정상이.. 1818원을 보냈어요! 1818원! 1818.. 돈 부르잖아요.. 줄 거면 2000원 이렇게.. 아.. 요즘 애들은 이렇게 또.. 돈.. 돈 가지고.. 돈돈거리지 말아! 걔가 나 땅 주워봐! 땅에서 주워봐! 1800원 주울 수 있나! 못 주워! 아.. 아.. 아이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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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뜯겼어? 이걸로 하시죠.. 그냥 남은 돈 털어야지..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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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? 아 이 미친 새끼! 뭐 하는 거야? 아이고.. 아.. 아.. 러브 내 눈! 아.. 와..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! 여기 옆에 서가지고 갑자기.. 이렇게 위를 벗는데.. 야.. 좋다.. 야.. 좋다.. 지금 샤이 마스크 입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 해볼래요? 어? 오케이.. 응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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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야.. 아.. 아.. 두꺼비와 햄스터.. 이거 벗는데 있어? 응? 응.. 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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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요? 오! 엽는 동안 컴퓨터에 뭐 있나 볼까? 안녕! 시작하시나요? 네! 안녕히 가세요! 네! 문화까지는 드려도 될게 트윗하다 정상영! 빨리 가세요! 감사합니다! 촬영하자! 이제 자영입니다! 이제 자영입니다! 왜?! 화인시틀에 쓰러졌다고?! 어쩌라고! 나 밖에 없는데 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